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권,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낮에는 강원 영서 북부와 전라권으로 넓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불풍과 천둥, 경계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